봄투데이 해비치 제품을 소개해드릴건데요 해비치 제품은 먼저 오더짱을 다시 발송해드리는데요 오더짱에는 주문하신 날짜와 출고 날짜가 적혀있고요 고객님 성함을 손수 기입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상품은 해비치의 아이폰5, 미네르바 복스, 윈도우 버전, 가죽 케이스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밀링방지 젤 패드가 같이 들어있고요 품들 보증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시면요 안쪽에 하얀색 천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탄 색상이고요 브라운 색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탈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 인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고요 핸드폰을 넣는 것도 동일하게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있는데요 핸드폰을 옆으로 살짝 밀어서 끼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뻑뻑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제품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남은 가죽 부분은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죽 부분이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옆쪽에는 카드 수납공간이 총 3곳이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카드 수납공간이 한 곳이 더 남았고요 또 옆에는 지폐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지폐를 수납해주시면 되고요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겉감은 미네랄북스의 베지터블 가죽으로 자연스러운 엠보무늬가 특징이고요 오일 함유가 많아서 사용할수록 못스러운 빈치지암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있고요 두께 약 1.8mm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한 케이스인데요 완전 수량만 제작되는 수제 가죽 케이스입니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ffort끼리 해주세요 2.4mm 가죽 2.4mm 가죽 3.4mm 가죽 3.4mm 가죽 3.4mm 가죽 3.5mm 가죽 4.5mm 가죽